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초청해 주신 브릭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브릭 세미나는 처음이고요. 제 발표는 아마 들으신 분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초청. 저는 연세대학의 이명식이고요. 제가 오늘 제목은 오토페이지 인앤스에 전 뉴스라피티 캔디트 against 휴먼 타입 다이베리스 with 아일렛 아밀로이드 디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오토페이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자 그대로 셀프히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니스트 오가넬, 디스펀션 오가넬을 분해하거나 프로틴 에그레이트를 분해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가넬 펑션을 새것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학적으로는 더블 멘브레이로 둘러싸인 오가넬,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것 그런 오토파고즘이 되겠고요. 그것이 라이솜이랑 컨주게이션 되면 오토파고 라이솜이 돼서 이 라이솜 엔자이미에서 오가넬을 하고 프로틴 에그레이트가 분해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것은 이제 세포 기능을 보존시켜주고 리즈보네이션은 셀 프로텍티브한 경우인데 이거이 심한 경우는 셀데스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토파지 셀데스라고 부르고요. 혹은 타입2 프로그램 셀데스 타입2라고 부르고 타입1 프로그램 셀데스 에이팍토시스랑 대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셀데스의 한 모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토파지 셀데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라든지 대사필드에서는 인슐린이라든지 다운스트림 엠토르가 잘 알려진 오토파지 인이비터이기 때문에 이런 메타볼리즘 당뇨병은 오토파지와 밀집한 관계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라든지 인슐린 센시티비티의 중요한 마이토콘드리아 ER의 펑션이라는 것이 오토파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토파지가 대사질환에 중요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것을 한 3분 년 전에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오토파지의 몰리큘러 메커니즘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오토파지 뉴큘레이션 페이스 그 다음에 일롱게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전 앤 데그레이션 페이스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뉴큘레이션 페이스에서는 스타베이시라든지 러파마신 트리트먼트에서 엠토르가 인이비션되면 ULK 컴플렉스하고 베클린 컴플렉스가 순차적으로 액티베이션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PI-3P가 형성이 되고 그 이펙트는 UPA에 의해서 아이솔레이션 멤버링이 형성되고 점점 일롱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일롱게이션 페이스가 특히 재미있는데요. 여기 두 개의 유비키팅 같은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AT7이 E1 같은 역할을 하고 AT3하고 10이 E2 같은 역할을 하고요. E3는 없습니다만 AT125, AT161 컴플렉스가 E3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E3 역할에 의해서 LC3, 유비키팅 같은 것인데 그것이 타겟, 타겟이 프로테인이나 리피드가 되겠습니다. 포스포타이드 에탄올람이 되겠는데 이 LC3가 PE에 컨주게이션이 되면 LC3PE 혹은 LC3-2라고 부르는데 LC3-1에서 2로 컨벌트가 되는 것이 오토페이의 중요한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토파고조미 완성이 되면 이걸로 끝이 아니고 라이솔미랑 붙어서 라이솔미 엔자임에 의해서 프로테인 아그리게이터하고 오가늘이 분해가 되겠습니다. 라이솔미 이펙터 몰래큘리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예를 들면 에이징이라든지 그래서 오토파고조미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 EM으로 조직을 보면 오토파고조미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오토페이지가 활성화돼서 그렇다기보다는 2단계가 블럭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즉 리 라이솰음 이펙트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오토페이지가 시스템 메타 Cauleism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E1, ATG7으로 갖다가 각종 메타본티티슈에ió크아웃을 했는데요. 베앗세트, 하이포실라문스, 머슬리버, 엣보스티시, 맥페이지 다 다른 메타볼릭 피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면 ATG7이 베라셀 스페시픽 딜리션된 경우에는 베라셀 매스 스트럭처 펑션이 약간 임패어가 됩니다. 그래서 베라셀 매스도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펑션도 감소를 해서 글루코스 챌린지 외 인슐리즈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마이토큰드라 펑션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 마우스 당뇨병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OB 마우스랑 크로스해가지고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주면 드디어 심한 당뇨병이 오겠습니다. 오토페이지가 임패어되면 그런 스트레스의 레스폰스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페이퍼는 제가 벌써 13년 전에 된 페이퍼인데 오토페이지가 시스템 메타볼리즘에 관여한다는 첫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오토페이지가 인슐린 타겟 티슈, 머슬이라든지 리버의 딜리션이 되면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상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토큰드라 스트레스가 와서 마이토큰드라 인테그레이트 스트레스 레스폰스, ISR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ATF4 디펜던트하게 FGF121 인덕션이 되면서 거꾸로 몸무게가 많이 감소하고 페리에스도 역시 증가하고 브라우닝이 증가되고 라이폴리스가 증가하고 페리에스도 증가하는 등 예상 외에 반대의 현상을 보여서 저희가 당시에 FGF121을 마이토큰드라 스트레스에서 분비된 호르몬이라고 해서 마이토카인이라고 당시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페이지가 딜리션되면 티슈에 따라서 아주 다른 메타볼릭 피처를 보이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혹은 사람에서 오토페이지가 떨어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전부 티슈 스페시픽 딜리션을 썼는데 리얼 월드에서는 티슈 스페시픽이라는 것도 없고 럭카우시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 오토페이지가 감소된 인비보스 히추에서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AT7이 글로벌 해플로 인서피션트한 경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CMV 크리마우스라는 크로싱을 했습니다. AT7이 플러스 마이너스, 헤테로자이코트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마우스는 메타볼릭하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비마우스랑 크로스해서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주면 달라집니다. 오비마우스는 당뇨병이 마일드한데 그것에 비해서 당뇨병이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레지스천스도 오비마우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인슐린 인젝션 한 다음에 AKT 포스폴레이션을 보더라도 오비마우스도 임패어됐지만 그것이 더욱더 임패어돼서 결국 인슐린 레지스천스가 더 심해지면서 당뇨병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리버를 보면 오비마우스에서도 패틸리버가 보이죠. 오일레드 오로스트 있는 리필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AT7 해플러 인서피셋 오비마우스는 더 심해집니다. 리필 어큐뮬레이션이 심해지는데 이것은 리포페이지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리필 드러블렛도 일종의 오토페이지 타겟 오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의 에이팟토틱 해파토사이트도 증가하고요. ALT, AST 레벨, 리버 인저리 마커도 오비마우스 수술이 약간 있는데 그것이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틸리버가 더 악화되게 되겠습니다. 그 AT7 해플러 인서피셋한 경우에는 절반이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에드포스 티슈를 보면 거기에 메타볼리 인플라메이션이 중요합니다. 1형 당뇨병은 오토이미온 당뇨병이고 2형 당뇨병은 대사제로 아니지만 인플라메이션이 병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타볼리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결국 인슐레이션스가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그 메타볼리 인플라메이션의 몰리큘러 커즈는 인플라마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메타볼리 인플라메이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운 라이크 스트럭처, 이건 데드 에드포스 사이트로식으로 매크로페이지에 애그레게이션 된 건데요. 오비 마우스에서도 그게 있습니다만 AT7 해플러 인서피셋 오비 마우스에서 그게 증가랍니다. 메타볼리 인플라메이션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에드포스 티슈의 IL6, TNF-α, FOA, IL1 이런 것들도 에드포스 티슈에 늘어나 있습니다. 오비 마우스에. 그것이 AT7 해플러 인서피셋 마우스에서는 더욱더 증가합니다. 메타볼리 인플라메이션이 심해진 거고요. 인플라메이션을 액티베이션을 보면 이거 이제 에드포스 티슈에서 웨스턴블러스라는 것인데요. 인플라메이션은 IL1을 머츄레이션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인데 오비 마우스 에드포스 티슈에서도 IL1이 이렇게 머츄레이션이 됩니다만 그것이 더 심해지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캐스페이스1이 액티비션되기 때문인데 캐스페이스 액티비션도 오비 마우스 에드포스 티슈에서도 액티비션되어 있지만 그것이 더욱더 증가합니다. 일단 인플라메이션을 인비트로로 보면 매크로페이지를 LPS 플러스 팔미트 게스트로 스티무선하면 됩니다. 팔미트 게스트가 우리 몸에서 가장 어번덴트한 세츄레이트 페이에스인데 그것이 인플라메이션 액티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페이지에서 LPS 플러스 PA 팔미트 게스트로 트리트한 경우에 아일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87 해플로 인서피시였던 경우에 더욱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플라메이션 액티비셔가 증가하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마이토큰드리아 디스펙션이 심해져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인플라메이션 액티베이 되려면 날프하고 AESG, 올리곤문화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암우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디스펙션을 마이토큰드리아를 허브로 해서 일어납니다. 이건 저희 클래버레이트 아키라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디스펙션을 마이토큰드리아가 인플라메이션 액티베이터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토페이지가 인플라메이션이 되면 마이토큰드리아의 클리어로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인플라메이션 액티비셔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오토페이지 디스펙션시가 이네트 인뮤니티에 관해서는 프로인플라마토리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인플라마소는 액티비션되는 것인데요. 마이토큰드리아를 펑션을 저희가 실제로 재보면 NAD, NADH 레이셔를 재보면 되는데요. 이것이 LPS 플러스 펄미트 게스트 트리트함 이와 같이 그 레이셔가 감소합니다. 마이토큰드리아의 펑션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AT7 해플로 인스피션트한 경우에는 더욱더 감소를 합니다. 마이토큰드리아의 디스펙션이 더 심해지고요. 마이토큰드리아의 ROS를 재릴 수가 있는데 마이토사크로 스테닝에서 LPS 플러스 펄미트 게스트 트리트함 이와 같이 마이토큰드리아의 ROS가 생깁니다. 그것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마이토큰드리아의 디스펙션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오토페이지가 임패어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이토큰드리아의 포텐셜을 마이토 트래커드로 스테닝에서 보면 LPS 플러스 펄미트 게스트로 트리트한 경우 이와 같이 마이토큰드리아의 포텐셜이 떨어지는 프랙션이 생기는데 그 프랙션이 더 증가합니다. 결국 마이토큰드리아의 디스펙션이 심해지면서 인플라마조미에 액티브 진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AT7 해플로 인스피션트 마우스는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메타볼릭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리피드가 과량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리피드 클리언스 떨어지면서 티슈 리피드 컨텐츠가 늘어나서 패틸리버 같은 것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리피드가 마이토큰드리아를 디스펙션을 일으키는데 그 디스펙션을 마이토큰드리아의 턴오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펙션을 마이토큰드리아가 인플라마조미 허브로 작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펄미트 게스티 같은 그런 리피드가 이것의 액티베이터이기 때문에 이 양쪽의 시너지스틱한 액션에 의해서 시스테미크한 로우그레이드 인플라마조미 증가해서 결국에는 인실루 레지턴스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오토페이지가 에이징이라든지 리피드 혹은 제네틱 커세에서 감소하는데 이것이 OBS-T에서 당뇨병으로 프로그레스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페이지 인헨서는 이런 메타볼릭 프로파일을 호전시킬 수 있는가가 다음 퀘슨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오토페이지 인헨서 스크링 시스템을 셋업을 했는데요. 레닐라 L3 루시포레이스 베이스드 리포트 에세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레닐라와 L3가 컨주게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페이지가 라이수점까지 가면 L3가 분해가 되면서 레닐라 루시포레이스까지 분해돼서 플로레스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화학연구원에 약 7000개 이상의 케미클 라이브러리를 스크링했는데 거기서 이 액티비티를 플로레스 떨구는 걸 한 36개를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엠토리 인입션 에세에서 엠토리 인입션이 안 되는 것만 8개를 찾았습니다. 그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이와 같이 루닐라 루시포레이스 플로레스 떨어지는 걸 30몇 개를 찾았고요. 그래서 엠토리 인입션 에세이를 했습니다. 라파마이신 같은 것이 가장 유명한 엠토리 인입션인데요. 그것이 오토페이지는 인사시키긴 하지만 메타볼릭 디리즈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엠토리 인입션이 되면 베아셀 메스가 감소라고요. 그 다음에 오래 쓰는 경우에는 인슐리 레지턴스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펄모드리 프로블럼이라든지 혹은 블러 디스크레이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엠토리 인입션이 아닌 것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마이신 컨트롤인데요. 엠토리 인입션이 되는데 아닌 것만 8개를 골라서 저희가 이제 스타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SL 혹은 넘버 9이라고 부르는 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했는데요. 그것이 일단 그거 가지고 과연 오토페이지가 라이스튬까지 가는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FP, RFP, LC3 컨스트럭터를 트랜스펙션에서 보게 되겠는데요. 오토파고점이 되면 이제 이와 같이 펑타 레드하고 그린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옐로우 펑타가 되겠는데요. 오토파고 라이스튬이 되면 이 GFP 컬러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 펑타가 되면 이것은 오토파고 라이스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케미컬을 처리했더니 오토파고 라이스튬이 증가해서 아, 오토페이지가 진짜 라이스튬 스텝까지 프로그레스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라이스튬 스텝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에크린 오렌지 스테이 했는데 이와 같이 에크린 오렌지로 스테이 된 라이스튬 볼륨이 늘어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T-FAB이 라이스튬 바이오젠에스하고 오토페이지 인덕션에 메스터 레귤러이틈을 갖다가 레귤러이틈이 발라비오 그룹이 이제 리포트했기 때문에 저희가 T-FAB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FAB 트랜스펙트인데 베이살 상태에서 이와 같이 사이토조로에 있는데 저희 케미컬 트리트했더니 아주 많은 세대에서 이와 같이 T-FAB의 뉴클리어 트랜스튬로케이션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케미컬이 T-FAB을 액티비싱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T-FAB의 레귤러이티드 중에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엠토르가 되겠습니다. 엠토르가 T-FAB을 포스프렌시키면 포스포 T-FAB이 14-3-3 바인딩을 통해서 사이토조로의 리텐션이 되고요. 유클리어스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액티비싱 되질 못하죠. 그런데 저희가 케미컬은 엠토르의 인위션을 하지 않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저희 케미컬과 무관한 스텝이 되겠고요. 그럼 이것이 아닌 어떤 스텝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걸 알기 위해서 반대쪽 디포스포레이션을 봤습니다. 캐슨 유린이 제일 잘 알려진 T-FAB의 포스포레이션인데요. 패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라이수몰 캐슘이 릴리즈가 되면서 엑시트가 되면서 사이토조르 캐슘이 증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캐슨 유린이 액티비에이션이 되고 캐슨 유린이 T-FAB의 디포스포레이션을 일으켜서 결국 뉴클리어 트랜스포레이션이 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T-FAB의 제일 유명한 사이트가 세일인 142번이 되겠는데 거기 포스포레이션을 봤는데 이 밴드가 트루 밴드가 되겠습니다. 럭카우트에서 없어지는 이 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케미칼 트리트하면 이와 같이 S142의 포스포레이션이 감소하는 걸 관찰해서 저희 케미칼이 T-FAB의 디포스포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고요. 캐슨 유린을 봤는데요. 저희가 캐슨 유린 노미나트에서 뮤턴트하고 뮤턴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H의 태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드가 결국 트랜스펙트 가 되겠고요. 레드가 아닌 것인 트랜스펙트는 안된 셀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트랜스펙션이 안된 경우에는 MSL 트리트하고 나서 T-FAB의 뉴클리어 트랜스펙트 잘 보이는데요. 트랜스펙트에서는 이와 같이 뉴클리어 트랜스펙트 안됩니다. 결국 캐슨이 디펜던트하게 T-FAB 뉴클리어 트랜스펙트 온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반대로 캐슨 유린의 컨스티브 액티브 뮤턴트를 보면 케미칼 트리트하기 전에도 이와 같이 T-FAB의 뉴클리어 트랜스펙트 보입니다. 캐슨 유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저희 케미칼 트리트하면 이와 같이 캐슨 유린의 액티브 뮤트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케미칼이 캐슨 유린의 바인딩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DARTOS이라는 것을 연세대학의 권호정 선생님과 콜라보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제 캐슨 유린을 하고 프로네이스를 인큐베이션 하면 캐슨 유린이 이와 같이 뉴클리어 트랜스펙트 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캐슨 유린이 바인딩을 하면 캐슨 유린의 스트럭처가 약간 변해서 프로네이스린 센스티피티가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미칼을 트리트했던 이와 같이 캐슨 유린의 데그레이션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케미칼이 캐슨 유린에 바인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케미칼을 가지고 인비보 이펙트를 봤는데요. 아까 MSL을 말씀드렸는데 MSL7을 데리버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MSL의 마이크로즈머스터빌티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걸 좀 증가된 그러한 데리버티브를 만들어서 이건 광주가 기원의 안진희 박사님이랑 같이 콜라베이션을 만들었는데요. MSL7을 트리트했던 이와 같이 오비마우스에서 글코스 프로파일을 많이 개선시킵니다. 그다음에 글코스 인텔러런스도 이거 GTT 커버가 되겠는데요. 많이 호전시키고요. 하이페스도 마찬가지로 저희 케미칼이 하이페스에 의한 글코스 프로파일을 많이 개선시키고 글코스 톨러런스 테스트에서도 이와 같이 임페어드 글코스 톨러런스를 저희 케미칼이 호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버를 보시면 이와 같이 아까 페틸리버 리버에 리필을 사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케미칼이 그걸 호전시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리포페이지를 액티비션에서 그런 걸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버의 TG 컨텐츠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리버 인저리의 마커인 ALT, ST, 레벨도 저희 케미칼이 감소시키는 걸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디포스 티슐을 보시면 이와 같이 아까 크롬럴 락 스트럭처가 보입니다. 데드 에디포스 중심으로 매크로페이지가 모인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저희 케미칼 트리트하면 감소시키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크롬럴 락 스트럭처 카운팅을 해보면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사이토카인 익스펙션을 TNF, IR6, IL1 같은 것도 발현을 저희 케미칼이 줄이기 때문에 메타볼릭 디스펙션을 줄인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메타볼릭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인플라마즘인데요. 인플라마즘을 봤는데 LPS 플러스 파미틱 트리트한 후에 IL1 이와 같이 보이는데 저희 케미칼 스테면 그것을 약 반 정도로 줄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아까 디스펙션을 마이토콘드리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을 보시면 LPS 플러스 파미틱 처리해가지고 이와 같이 마이토콘드리아 ROS가 나오는 걸 마이토스 싹스테이딩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케미칼이 줄이는 걸 봤고요. 마이토콘드리아 포텐셜을 봤는데요. 마이토콘드리아 레드 스테이딩 마이토프 트랙 레드 스테이딩 해서 LPS 플러스 파미틱 스트리트함 이와 같이 포텐셜이 떨어지는 프랙션이 생기는데요. 그걸 저희 케미칼이 감소시키는 걸 봤습니다. 결국 마이토콘드리아 면을 약간 인프루브시키면서 인플라마즘을 떨궈서 그것에 의해서 메타볼릭 인플라메이션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저희 케미칼이 디펙 액티브신 통해서 결국 리피드 클리언스를 증가시키고 메타볼릭 인플라메이션이 떨궈서 메타볼릭 인플루먼트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우스 당뇨병을 말씀드렸는데 휴먼 당뇨병하고 마우스 당뇨병은 약간 틀립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휴먼 당뇨병에서는 아일렛의 아일렛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밀로이드가 보이시죠? 이건 브레인 아밀로이드가 똑같이 생겼는데요. 마우스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마우스와 휴먼 이런 차이가 오는 것은 아밀린이라는 유전자 혹은 IAPP 아밀린이라는 것이 원래 쓰던 용어인데 아밀린이라는 회사가 생겨서 그 마우스 그 이름을 안 쓰고 IAPP라고 부르는데요. 이 IAPP의 시퀀스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휴먼 IAPP는 아밀로이드 제니크하고 뮤린 IAPP는 넌 아밀로이드 제니크합니다. 여기 프로린 리치 시퀀스가 있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아밀로이드 형성이 억제가 되겠습니다. 왜 휴먼이 휴먼에서 이볼루션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아일렛 아밀로이드를 굳이 생성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아직 퀘스튼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뇨병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이 펑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리브 프로테인은 오토페이지하고 프로테인은 양쪽을 통해서 클리어되지만 에브로게이트 프로테인이라든지 아밀로이드 프로테인은 커서 프로테인은 오프닝으로 못 들어가서 오토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클리어런스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일렛 아밀로이드도 오토페이지로 클리어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휴먼 IP 트랜스 마우스로 씁니다. 그냥 보통 마우스에서는 아밀로이드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밀로이드 형성하는 마우스를 트랜스직하게 만든 것이 되겠는데요. 당뇨병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다가 87을 갖다가 넉하우스를 해주면 아까 처음에 셀 메타볼리즘 페이퍼에 나온 그 마우스인데요. 그거랑 크로스해주면 심한 당뇨병이 옵니다. 즉 이제 그 아일렛 아밀로이드 클리어런스가 결국 오토페이지에 디펜드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히스토로에 보시면 이건 넌 트랜싱 마우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I11 이거 올리금을 잡는 안티바디가 되겠는데요. 넌 트랜싱에서는 물론 없습니다만 이 IP 트랜싱 마우스에서는 아주 라지어마운트의 휴먼 IP를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올리금어가 안 보입니다. 오토페이지만 인텍트하면요. 그런데 이것을 오토페이지 넉하우스 마우스와 크로스해주면 이와 같이 다량의 휴먼 IP 올리금어가 보입니다. 즉 올리금어가 오토페이지로 클리어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를 재봐도 FSB 스테이닝으로 이와 같이 트랜싱 마우스에서는 오토페이지가 인텍트하면 안 생깁니다만 오토페이지 넉하우트 해주면 이와 같이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됩니다. 즉 아밀로이드하고 올리금어 이것이 클리어런스가 오토페이지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MSL이 마우스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휴먼 사람 휴먼 타입 다이베리스 즉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는 이것도 클리어할 수 있는가 저희가 봤는데요. 이것이 이번 논문의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저희 케미칼이 아일리스에서 TFAB을 액티비션 할 수 있는 걸 봤는데요. 인수원셀 인슈노마셀 썼습니다. 레드 인슈노마셀 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케미칼 트리트한 후에 TFAB이 뉴클리어 트랜스토로킹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FV3는 이건 TFAB 패밀리 멤버인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저희 케미칼 트리트하면 이와 같이 뉴클리어 트랜스토로킹션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AB의 디포스포레이션 때문인 걸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린 142 포스포레이션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케미칼 트리트에 면 이와 같이 S142의 디포스포레이션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건 힐라셀이고요. 이것은 인슈노마셀 인슈노마셀 되겠습니다. S142 말고 또 중요한 사이트가 세린 2.11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이 사이트의 포스포레이션에 대한 스페시픽 엔티바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린 2.11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1433 바인딩 사이트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1433 바인딩 엔티바디를 통해서 IP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TFAB을 이민업 프리십테이션 하고 그거 갖다가 이제 세린 1433 포스포레이션 사용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세린 142 포스포레이션이 좀 감소하는 걸 봤습니다. 즉 세린 2.11 포스포레이션이 감소했다는 거랑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역시 마찬가지로 디포스포레이션을 유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TFB3는 세린 3.2.11 사이트 21 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 역시 그 1433 바인딩을 조절하는데요.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TFB3로 IP를 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1433 포스포 세린 엔티파이를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1433 바인딩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세린 3.21 포스포레이션도 감소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IPP 머츄레이션을 저희가 트레이싱을 했는데요. 이제 IPP는 인슐린과 비슷한 머츄레이션 과정을 밟습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프리 프로인슐린 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슐린에 닿으면 아, ER에 닿으면 프리 시퀀스가 리무버가 돼가지고 프리 프로인슐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인슐린이 세크레트리 그래뉴에서 이 두 사이트가 클리브가 되면서 이 센터 부분이 C베타이드로 잘려져 나오게 되고요. 이 양쪽 플랭크 부분이 이와 같이 다이머를 풍성하면서 머츄레이션이 되는데요. IPP 같은 경우에는 프리 프로인슐린 IPP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ER에 닿으면 프리 시퀀스가 리무브돼서 프로 IPP가 되고요. 세크레트 그래뉴에서 이 두 사이트가 클리브가 되면서 센터 부분이 머츄레이션 I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HA 시퀀스를 달아가지고 트레이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린 IP를 트랜스펙션 하면 이와 같이 모노머가 보이는데요. 더 보입니다. 사이즈에서 보면 다이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린 리치 시퀀스가 마우스에서 보이는데 휴먼에서 보이는 세 사이트를 마우스에서 보이는 프로린으로 치환해줬더니 이와 같이 다이머가 없어집니다. 결국 프로린 시퀀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이머가 형성이 되냐 안 되냐 결정이 되는데 이 다이머 형성이 이제 아일렛 올리거머 나아가서는 아밀로이드 형성의 아주 이니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머의 클리어런스를 저희가 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뮤린 아이필 트랜스펙션 하면 올리거머만 보이는데 휴먼 프리폴 아이필 트랜스펙션 하면 다이머 밴드가 보이고 이거 저희 케미컬 트리트 했더니 다이머가 없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베필름 하신 좋아가지고 라이숨을 억제해봤더니 다이머가 다시 온 상태로 돌아오고요. 트라이머 밴드까지 보이는 걸 봤습니다. 결국 다이머 트라이머가 오토페이지에 클리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머 트라이머 혹은 나아가서 올리거모 축적에 의해서 셀데스가 올 텐데요. 그 셀데스를 저희가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졸에서 올리거 뉴클리오즘 콘텐츠를 재해서 APOP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휴먼 마우스 아이필을 트랜스펙션 하는 경우에는 셀데스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먼 아이필을 트랜스펙션 하면 이와 같이 아까 올리거모 어큐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셀데스가 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셀데스가 저희 케미컬에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 케미컬 MSL7이 올리거모를 클리어 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아일렛 대수도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건 트랜스펙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엔더제너스한 걸 보기 위해서 멍키 아이필을 봤습니다. 멍키 아이필은 휴먼 아이필은 아미노스펙션 하는 게 다른데요. 아미노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멍키 아이필을 준비해가지고 MSL 트리트했던 이와 같이 멍키 아이필에서 TPEP 트랜스펙션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TFE3도 이와 같이 트랜스펙션이 됩니다. 이 멍키 아이필은 삼성의료원의 김재현 선생이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3MA를 줘가지고 오토페이지를 억제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A11으로 스테인되는 휴먼 아이필 올리거모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11은 원래 A-베타 올리거모 텍터인 엔티바디인데요. 아일렛 아밀로이드도 역시 마찬가지 텍터가 됩니다. 결국 브레인 아밀로이드도 하고 아일렛 아밀로이드가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올리거모 축적이 저희 케미칼 트리트면 이와 같이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트랜스펙션 환경과 마찬가지로 MSL에서 올리거모를 클리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데스를 봤는데요. 쓰레임을 줘가지고 올리오모를 올려주면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토졸에 올리거뉴클리오 콘텐츠가 증가하는 걸로 보듯이 셀데스가 오는데요. 이 셀데스를 저희 케미칼이 감소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케미칼이 결국 엔도제너스한 올리거모도 클리어하면서 셀데스를 막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리뷰어가 또 휴먼 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휴먼 셀을 저희가 했는데요. 저희가 내분민의과에서 휴먼 아일렛 트랜스펙션도 확인합니다마는 그 쓰고 남은 셀을 리서치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IPS 드라이브 휴먼 베타 셀을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이건 카톨릭 이대에 윤건호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와 같이 IPS를 먼저 드라이브 하고 아일렛 디퍼렌셀 포토콜에서 아일렛 클러스터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인슐린 스티닝 해보면 약 20-30% 셀에서 이와 같이 인슐린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30% 셀에서 결국 베타 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IPS 드라이브 베타 셀을 MSL로 트리트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가. T-PAM 유클리 트랜스토닝 를 봤는데요. 이와 같이 트랜스토닝 를 봤는데요. 이와 같이 언트리트 해선의 경우에는 T-PAM 사이투조로 있어가지고 인슐린과 콜록 코알라 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로우 컬러가 보이는데요. 저희 케미칼 트리트 하면 T-PAM 유클리 트랜스토닝 되면서 옐로우 컬러가 없어지면서 이와 같이 유클리오 의 사이안 컬러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T-PAM 유클리 트랜스토퀴신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올리고모 어큐뮬레이션 을 봤는데 A11으로 3MA를 좋아지고 올리고모 올리오지원 이와 같이 A11으로 스탠닝 되는 올리고모 가 보입니다. 그것이 사이투조로 있어가지고 옐로우 펑타로 보이는데요. 저희 케미칼 트리트 하면 그것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올리고모 케미칼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셀레스가 오는데요. 이와 같이 터널이 그린이 되면서 이와 같이 사양 칼라가 뉴클리오스에 보입니다. 이것을 케미칼이 줄이는 걸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MSL이 결국 IP 스트라이 베라셀에서 올리고모를 줄여가지고 IP 올리고모를 줄여서 셀레스도 막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인비보를 봤습니다. 인비보를 보시면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휴먼 IP 트랜스토마우스 당뇨병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이프베스를 주면 메타볼리 스트레스 주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이 당뇨병을 저희 케미칼이 많이 줄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라셀 펑션을 봤는데요. 인슐노젠 인덱스를 재보면 베라셀 펑션을 알 수가 있는데 휴먼 IP 트랜스토마우스 에 하이프베스를 주면 이와 같이 베라셀 펑션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저희 케미칼을 주면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평계적으로 유효하게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아일렛 히스토로지를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A11으로 스테인이 되는 올리고머 HIP 올리건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이프베스 피딩을 하면 이와 같이 올리고머가 휴먼 IP 트랜스토마우스 생깁니다. 그것을 저희 케미칼이 줄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FSP 스테이닝 이건 아미로드 스테이닝 인데 HIP 트랜스토마우스 하이프베스 피딩을 하면 이와 같이 아미로드 형성이 되고 그걸 저희 케미칼을 줄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라셀 데스를 봤는데요. 터널 스테이닝 해서 이와 같이 휴먼 IP 트랜스토마우스 하이프베스 피딩을 하면 베라셀 에이팟 도시스가 터널 퍼스트 뉴클리아 보이는데 그걸 줄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라셀 메스를 인슐린 스테이닝 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휴먼 라이프 트랜스토마우스 하이프베스 피딩을 하면 이와 같이 셀레스가 많이 오면서 베라셀 메스가 감소하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저희 케미칼이 베라셀 바이밀빌리티를 증가시켜서 결국 약과 당뇨병을 호소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여드린 MSL 이펙트가 넉카우트셀을 크리스프 테크닉으로 만들었습니다. T-PAP하고 T-PAP3가 없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넉카우트셀에서 MSL 트리트를 해가지고 오토파고 라이술 숫자를 세봤더니 왈타입 셀에 비해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토파고 라이술이 생성되는 게 T-PAP의 디펜던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이머 클리어런스가 어떻게 되는 걸 봤는데요. 왈타입 프리프라이피를 트랜스펙션 하면 다이머가 생기고 그것이 MSL에서 감소가 되는데 T-PAP 넉카우트셀에서는 콘텐츠 자체가 약간 증가합니다. 약간 증가하고 그것이 MSL 트리트한 템의 감소도 아까는 거의 완벽하게 없어지는데 그것이 덜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가 콘텐션 한 건데 왈타입 에서는 많이 떨어지는데 T-PAP 넉카우트셀에서는 베이사레벨 자체가 증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떨어지는 것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데스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올리곤 뉴클레스 콘텐츠를 재보면 왈타입 셀에서는 셀데스를 MSL이 줄이는데 T-PAP 넉카우트셀에서는 셀데스 자체가 약간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고 그거 줄이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MSL 에펙트가 T-PAP 디펜던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비보이펙트도 역시 T-PAP 디펜던트다 보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휴먼 아이피 트랜스 마우스 인데요. 하이팹 피딩을 하면 당뇨병이 생기는데 이때 베라셀 T-PAP 럭카우트 해주면 당뇨병 자체가 더 심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MSL 트리트먼트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휴먼 아이피 트랜스 마우스 하이팹 피딩을 한 건데 MSL 트리트먼 당뇨병이 유의하게 감소를 하는데요. 이것이 베라셀 T-PAP 어디셔널하게 넉하우스 해주면 당뇨병 자체가 더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MSL 트리트먼트 당뇨병이 호전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베라셀 펑션을 재보면 인슐리 인데스를 보시면 이와 같이 휴먼 아이피 트랜스 마우스 하이팹 피딩을 해서 MSL 트리트먼 베라셀 펑션이 호전되는데요. 이때 T-PAP 넉하우스 되면 베라셀 펑션 자체가 더 떨어져 있고요. MSL 트리트에도 호전이 유의하게 되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SL 에펙트가 당뇨병 호전 에서도 그렇고 베라셀 펑션 에서도 그렇고 역시 T-PAP 넉하우스 되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MSL 효과가 인비보에서 T-PAP 디펜던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리고무 클리어스를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하이펙피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11 스테인딩 올리고무가 생기고 MSL 감소가 되는데 베라셀 T-PAP 오디션 라인 넉하우스 데있으면 올리고무 자체가 약간 증가되어 있고요. 제이케미칼 을 줘도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고요. 아밀로이드를 보더라도 FSB 스테인딩 인데 마찬가지로 하이펙피딩 T-PAP 피딩한 T-PAP 트랜싱 마우스 에서 MSL 주면 아밀로이드 감소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베라셀 T-PAP 오디션 를 하게 넉하우스 되어있으면 아밀로이드 자체가 증가되어 있고 케미칼 에서도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가되어 있고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저희 케미칼 에 의한 아밀로이드 클리어런스가 T-PAP 디펜던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써머리가 되겠는데 좀 길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고요. 저희 케미칼 MSL 이 오토페이지 엑트핀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리피드 클리어런스 하고 메타볼리 인플라메이션 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휴먼 IP 올리그물 클리어런스 통해서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많은 약이 마우스에서는 되는데 휴먼 에서는 안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패스웨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보면 잘 아시는 대로 당뇨병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인슐레이스턴 소피에러스의 페일러가 되겠는데 그 몰리큘러 메디에이터를 보시면 ROS, TNF, Junk, IKK, 그다음에 휴먼 IP, 올리그모 등이 되겠고요. 그것이 이런 몰리큘러 메디에이터가 액티비싱 되는 메커니즘은 ER 스트레스 하고 마이토코넬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리피드에서 ER 스트레스 오면서 이런 것 같은 시에 오는데요. 혹은 휴먼 IP 축적이라든지 오토페이지만 인덱트하면 이런 ER 스트레스라든지 마이토코넬 디스펙션을 잘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페이지가 떨어져 있으면 디스펙션을 ER이라든지 디스펙션을 마이토코넬 클리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쭉쭉쭉 가면서 이런 피노타임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오토페이지가 떨어지는 것이 당뇨병의 언덜라인 코어저라고 생각하십니다. 오토페이지가 에이징이라든지 리피드의 혹은 제네틱 코어저에서 감소를 하면 결국 이것이 당뇨병의 언덜라인 코어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P 스터디를 보시면 오토페이지인 같은 경우 베클린2 같은 것이 관련이 되겠고 라이수물진들 보면 S&P로 보면 당뇨병 관련된 라이수물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것에 의해서 오토페이지 라이수물 봉신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언덜라인 코어저 작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이건 알차이머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건 랄프 닉슨이 불평한 것이 되겠는데 휴먼 알차이머 브레인 티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토페이지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브레인의 알차이머 오토페이지가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언덜라인 코어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토페이지인들을 쭉 보면 늘어난 것이 많습니다. 약 34% 늘어나 있고요. 줄어드는 건 얼마 안 되고요. 이거는 저희에서 생각한 거랑 반대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티팹도 액티비션이 되어 있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라이수물 스트레스가 와 있고 오토페이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댑테이션이 된다. 어댑테이션 메커니즘이 티팹 디펜트였는데요. 아까 티팹이 결국 라이수물 스트레스의 어댑테이션의 메스터로 로길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먼 당뇨병에서도 마찬가지인 걸 봤는데요. 휴먼에서도 휴먼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휴먼의 에디포스 티슈에서 보시면 티팹이라든지 램프3 이런 라이수물증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오비전 경우라든지 오비전 당뇨병에서 올라가 있고요. 마우스에서도 올라가 있습니다. 하이팟한 경우에 티팹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램프1 이런 라이수물진들이 마우스 혹은 휴먼 에디포스 티슈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매크로페이지 올라가 있는데 이건 자세한 말씀은 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 프라이머리 디펙트가 오토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토페이지라기보다는 사실은 라이수물이 되겠습니다. 오토페이지 퓨전 이 라이수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라이수물이 오토페이지 이펙터 오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이수물 펑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토페이지 라이수물 포메이션이 잘 안되고요. 이 라이수물 엔자임에 의한 여러가지 이펙터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티팹이 증가되면서 어댑테이션이죠. 티팹이 라이수물 스트레스에 대한 레스폰스의 메스토로 이루터가 되겠고요. 티팹 디펜던트하게 오토페이지 물론 해소는 잘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수물 펑션을 증가시켜주는 게 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페이진도 물론 인덕션 시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오토페이지 라이수물 펑션을 증가시켜서 이러한 디텍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라이수물 펑션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때 오토페이지 앞단계 예를 들면 백클린이라든지 앞단계 액티비션이 되면 여기가 막혀있으면 이것이 축적이 인터넷 축적이 점점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토페이지 스트레스하고 오토페이지 셀레스가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케미칼은 다행히 라이수물 타겟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요. 만약 오토페이지가 앞단계에서 액티비션이 되면 여러 가지 나쁜 효과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결국 ER 스트레스 마이티물 스트레스 에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저희 방에 김진현 박사가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나산병원에 강상욱 교수라든지 장현진 교수가 샘플도 적용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케미칼은 디지스트의 안진희 박사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지스트의 그다음에 IPS는 카돌릭 의대의 윤곤호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